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지역 뉴스입니다. 충주에서 20대 조현병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경찰과 구급대원이 다쳤습니다.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다 발생한 일이었는데 심하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이유로 집에서 나와 따로 살던 중이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구급차 두 대가 잇따라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수갑을 찬 한 남성이 지구대 안으로 연행됩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23살 윤모 씨가 자신이 살던 원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출동한 경찰과 사설 구급대원 등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윤 씨는 조현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길 여러 차례. 1년 전부터는 집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입원에도 부모가 윤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던 길이었습니다. 윤 씨는 당시 입원을 위해 사설 구급차로 이송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설득에 순순히 따르는 듯 보였던 윤 씨는 도련 흉기를 휘둘러 미처 막을 틈도 없었습니다. 테이저군을 맞고서야 난동은 끝났고 경찰은 안정을 위해 윤 씨를 입원시켰습니다. 별도의 구속 없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씨의 부모는 아들의 폭력성이 심해 따로 살았으며 남들을 향한 큰 피해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지난 2015년에도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평가소위원회가 출범 한 달여 만에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평가소위원회는 오늘 국회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변수남 전 단장 등 당시 소방청 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을 불러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이유와 조사 결과의 타당성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 전 단장은 당시 소방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조사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위는 조만간 충청북도와 제천시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민주당 공천원금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임기중 충북도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 의원들의 지위가 줄줄이 위태롭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반전을 기대했던 임기중 충북도 의원이 말없이 법정을 나섭니다. 민주당 공천원금 사건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심의 징역 1년형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변제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금순 청주시 의원에게 공천 청탁성 현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임 의원은 변 위원장의 건네질 돈을 중간에서 대신 받아 보관했다가 위원장이 안 받겠다고 해서 다시 돌려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자신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주체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그런 논리대로라면 공천을 미끼로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챙기는 소위 공천장사도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임 의원의 항소를 생각했습니다. 임 의원의 남은 선택은 상고뿐입니다. 앞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하유정 도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놓인 박병진 도의원도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지난 3월, 이시종 총북지사가 예상을 깨고 인사청 문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는데요. 도입이 금물살을 타면서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충청북도가 법이 바뀌기 전까지 하지 않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여러 해 동안 지속한 논의가 또다시 공연불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인사청문제 도입에 대해 과거와 다른 입장을 밝힌 건 도의회의 요구가 있었던 직후였습니다. 분위기나 상황이 달라진 만큼 전향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늦게나마 도입이 금물살을 타면서 청문 대상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 다른 지역 사례를 통한 개선 방향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 막판에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충청북도가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이 통과될 때까지 할 수 없다며 원점으로 되돌린 겁니다. 인사에 관한 건 많은 부분들이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사의 남용을 방지하는 거고, 개인으로는 보면 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강제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도입할 생각이 없다고 풀이됩니다. 도의회는 자질 부족이나 보은 인사를 거르자는 것일 뿐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만큼 개정 없이도 도입은 가능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인사청문협약 촉구 건의안을 보내에 의해서 결의를 한다든가, 또한 특위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인사검증을 개입하고 더 강하게 압박하는 수밖에. 지난 2015년에도 논의됐던 인사청문회는 결국 공연불이 됐습니다. 이 계류된 법들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고, 이런 상황이면 충북도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13곳의 산하 기관장과 정무부지사의 임명권을 가진 충청북도지사. 전국 17개의 광역지자체 가운데 인사청문제를 도입하지 않은 건 충청북도와 세종시 단 두 곳뿐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주 관악골에 있는 청춘대로 청년몰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1억 4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충주 청년몰은 앞으로 청년몰 홍보마케팅과 로고 등의 통합 디자인 개발을 비롯해 상품 개발과 수익사업 운영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충주 청년몰에 입주한 청년 상인들은 역량 강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목표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 역사 신축에 맞춰 영천 가도교에서 제천역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왕복 4차로로 확장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우삼 국회의원실은 굴다리로 불리는 영천 가도교에서 제천역까지 차량 교행이 쉽지 않은 현재 도로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비 2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50% 정도의 공정률이 보이는 제천역사 신축공사는 연말쯤 준공될 예정입니다. 해마다 만학도 어르신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올해 첫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요. 늦은 나이에 왜 고생을 감수하면서 공부하는지 이들의 이야기를 조미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영어로 된 간판을 읽고 싶어 처음 야학을 찾았다는 75살 강득주 할아버지. 올해 첫 고졸 검정고시에서 최고령으로 합격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강할아버지는 16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해 기적처럼 15일 만에 깨어났지만 하반신마비로 거동이 어려웠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연필을 잡은 강할아버지에게 공부는 인생의 활력소가 돼 건강도 호전됐고 이젠 대학에 가서 영어를 전공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올해 고졸 검정고시에서 합격한 70살 방승이 할머니도 3, 3번 도전만에 합격했습니다. 글숨씨가 좋아 등단하고 싶었지만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늘 한의였다는 할머니. 아무리 힘들어도 초중고 검정고시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할머니 역시 대학 진학의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해마다 만학도들이 검정고시에서 합격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대학 진학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기억력이 왕년만 못해도 나이는 배움에 대한 열정에 한계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와주시는 분들은 항상 공부에 뭔가 애정이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항상 해주시고 또 더 배우려고 항상 노력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항상 나이가 있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겠구나. 1,163명이 응시한 올해 첫 검정고시의 합격률은 67.3%였고 최연수 합격자는 13살이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민노총 충주 음성지부와 음성노동인권센터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모 택시회사가 불법적인 산업금제와 도급제를 운용하고 유리비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등 불법 운영을 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 대표를 경찰과 세무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주시도 방관했다며 해당 공무원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택시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산업금제를 운용 중이라고 반박했고 충주시는 전국적인 문제라며 노동청의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충주의료원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전문 재활 입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60억 원이 들여 오는 2021년 3월까지 50병상을 증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실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오는 8월까지 환자분류소와 선별진료소, 음압병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의료원은 응급의학과 3명, 외과 1명 등 전문의 4명을 채용해 지난달부터 응급실 24시간 전문의 진료 체제를 갖췄습니다. 취약계층 가정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무상으로 설치됩니다. 충북 태양광산업협동조합은 올해부터 5년 동안 도내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110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